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웹툰을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툰슐랭입니다. 오늘은 한때 정말 인기가 많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충격적인 엔딩으로 팬들을 안티로까지 돌변하게 만들었던 웹툰 탑4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드라마던 웹툰이던 어떠한 작품을 좋아하게 됐다는 것은 그것을 보는 시청자가 그 세계관과 등장인물들의 매력에 몰입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몰입도나 호감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팬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몰입의 깊이에 따라서 극성 팬이냐 단순히 좋아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번 팬이 되면 작품이 점점 클라이맥스로 치달을 때 재미와 기대치도 높아지지만 한편으로는 작품이 곧 끝날 거라는 생각에 아쉬움도 느낍니다. 그만큼 그 작품 자체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좋아하던 작품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면 팬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처음에 소재가 괜찮아 보였어서 보게 됐다가 무언가 별로라서 하체하게 된 작품들은 실망스러울지언정 화가 나지는 않는데 좋아하던 작품이 갑자기 망가졌다고 느껴졌을 때는 이렇게까지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정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좋아하던 작품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돼버린 듯한 느낌이 주는 분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연애에서도 서로의 사랑이 다해서 끝나게 된 관계라면 슬플 순 있어도 분노의 감정이 들지는 않지만 본인이 좋아했던 상대방이 알고 봤더니 바람을 폈다거나 이상한 사람이었다면 아 내가 여태 이딴 비웅신을 좋아한 거였어? 라는 생각과 그동안 상대에게 쏟았던 시간과 정성이 아깝고 분노와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여태 좋아했던 웹툰이 이상한 결말 하나로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졸작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독자들의 감정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분노는 작품이 아니라 작가님한테 돌아가겠죠. 그럼 한때 인기작이었지만 충격을 선사했던 웹툰 탑4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충격적인 웹툰 엔딩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 노블레스입니다. 너무 임팩트가 셌어서 그런지 아직도 비슷한 사례의 해피엔딩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을 정도죠. 주인공인 라이와 측근들이 핵폭탄 두 발을 막아내고 죽은 것처럼 묘사됐다가 갑자기 에필로그에선 아무런 설명 없이 살아난 것으로 연출하고 끝나버린 어이없는 결말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핵폭탄 엔딩이 왜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동안의 개연성을 다 파괴하는 연출이어서입니다. 인간 외의 다른 종은 다 제거하고 지구를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인류과학기술의 최종점이라 할 수 있는 유니온이 그동안 그럼 왜 핵을 안 썼던 것인지 총이나 폭탄 같은 인간의 화기들은 안 먹혔기 때문에 여태 뱀파이어 귀족들이나 늑대 인간의 신체를 연구했었던 것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여태까지의 능력이나 전투신들을 보면 충분히 막아낼 다른 방법들도 많았을 텐데 왜 굳이 핵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서 희생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인지 등 여러 논란이 생길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이나 독자들을 이해시킬 만한 연출 없이 갑자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보던 만화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개연성 없는 이상한 엔딩을 선택한 것인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핵폭탄보다는 조금 더 다른 위험으로부터 왜 주인공인 라이가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해야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출하고 작품 초부터 나왔던 M21과 늑대 인간의 숨겨진 관계 같은 진짜 중요한 떡밥 회수만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욕을 먹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독자로서 누구나 하기 때문에 조금 과정이 억지스러워도 그려려니 하고 봐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을 텐데 왜 아무런 설명 없이 과정을 생략하고 갑자기 살려낸 다음 끝내버렸는지는 아직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패션왕입니다. 패션왕은 결말 부분은 아니지만 작품 중후반부의 중요한 장면에서 갑자기 주인공이 늑대 인간으로 변신하는 장면으로 많은 독자들이 충격을 받고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면서 하락세를 걷게 됐습니다. 패션왕은 주인공인 우기명이 원래는 공부밖에 모르던 아싸였다가 패션에 눈을 뜨게 되면서 달라지는 이야기를 그린 웹툰인데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한 번 꿈을 잃었던 주인공이 다시 본인이 좋아하던 패션이란 꿈을 찾아 패션대회에 진출한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었던 장면인데 갑자기 장르를 파괴하면서 늑대 인간으로 변신하면서 작품 자체가 깨져버렸습니다. 만화니까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거 아니오? 만화는 만화로만 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만화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지만 그 장르를 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외국에서 봤던 탐정 출입물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전혀 유명하지도 않았고 망했어서 지금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고 너무 옛날이라 제 기억이 와전된걸 수도 있지만 셜록홈즈급의 추리력에 범인 검거율 100%인 어떤 탐정인지 형사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탐정이 이번에 나타난 연쇄살인범을 매번 궁지로 몰아넣었지만 범인은 진짜 탈출할 길이 없어 보이는 현장에서 항상 탐정을 유유히 따돌렸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한거지? 라는 생각과 기대감으로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범인이 외계인이었습니다. 물론 작가가 저한테 직접 와서 이거 출입물 아니고 SF물이야 라고 한 적도 없고 본인의 드라마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드라마가 어이없었던 것은 비현실적이라서가 아니라 장르가 아예 달라지면서 개연성이 파괴돼서입니다. 패션왕의 장르는 한국의 고등학생인 우기명에게 일어나는 일상물입니다. 우기명이 갑자기 옷 좀 잘 입어졌다고 학교에서 잘나가지거나 혁수 선배가 정색했다고 반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 정도는 만화적 허용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인간인 우기명이 아예 늑대인간으로 변신한다는 설정은 만화니까 어떠한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별개로 일상물에서의 개연성 붕괴를 넘어 장르까지 파괴하면서 여태 재밌는 공감대 형성으로 패션왕이란 일상물을 보던 독자들에게 어이없는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용두삼위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덴마입니다. 안 그래도 잦은 지각 때문에 열받아 있었지만 작품만큼은 정말 재밌다며 남아있던 팬층인 댄경대마저 다 등져버리는 급엔딩으로 작품을 완결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급엔딩을 했는지는 작가님 본인만 알겠지만 독자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눈에 안보이는 사신이나 정치계의 거물이 3일 이내로 완결을 안내면 죽인다고 협박받은 것 같은 갑작스러운 결말을 내버렸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떡밥이 정말 많았는데 다 생략하고 그냥 완결을 내버려서 독자 중 한명이 그 다음 내용을 도전만화의 덴큐라는 팬픽으로 냈다가 정식 연재까지 하게 되는 웃기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덴마의 문제점은 중요한 떡밥들을 회수하지 않고 완결을 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떡밥의 종류가 있는데 부수적인 떡밥과 필수적인 떡밥이 있습니다. 부수적인 떡밥은 메인스토리에 크게 지장을 안주는 떡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수를 할 필요는 없지만 하게 되면 작품의 완성도나 디테일이 올라가죠.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조연 B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좀 보여주지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순 있지만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덴마는 작품의 메인스토리에 필수적인 떡밥과 줄거리를 그냥 생략하고 갑자기 엔딩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동안 덴마를 옹호하던 독자들도 작가님의 다소 무책임한 갑작스러운 결말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마지막은 약한 영웅입니다. 저도 정말 재밌게 보던 웹툰 중 하나였는데 마지막에 최종 보스였던 나백진이 트럭에 치여서 죽고 끝나는 장면을 보고 내가 지금 정말 본게 맞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약한 영웅은 앞에서 말한 갑작스러운 엔딩, 개연성 박살, 장르 파괴, 3가지 호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투력에 비해 너무 멸치로 묘사된 나백진의 피지컬이나 특정 캐릭터들은 협찬받은 것 마냥 맨날 같은 브랜드의 옷만 입는다던가 천강이라는 성인 건달 집단의 넘버2가 본인과 아무런 상관없는 고등학교 1학년생을 패고 명성을 떨치려고 한 비현실적이고 다소 유치한 설정들이 있었음에도 약한 영웅이라는 웹툰만이 주는 특유의 재미가 있었어서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장에서 빌런 측인 나백진의 연합에 의해 심한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며칠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던 서준태의 복수를 하러 가서 패배한 주인공 일행이 갑자기 개운하다면서 우동 파티를 하러 간 것이 여태까지의 개연성을 다 무너뜨렸고 빌런인 나백진이 갑자기 트럭에 치여 사망한 것은 가히 장르 파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흥분한 고등학생이 다시 맞짱 뜨자면서 차도를 위험하게 다니면 사고가 날 수 있어서 비현실적이진 않지만 도대체 마지막에 나백진과의 승부가 어떻게 날 것인지 옛날부터 기대해왔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학원 액션물의 최종 빌런이 트럭에 치여서 죽으면서 끝나는 결말은 반전이라기보단 장르 파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떡밥들을 전혀 안 풀고 끝내서 마지막화의 베스트 댓글에도 언급될 정도라서 왜 이렇게 급하게 결말을 낸 것인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결말이나 장면으로 독자들을 팬에서 안티로까지 만들었던 충격적인 웹툰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충격적인 엔딩이 없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 의견에 추가하실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툰실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